마라소프 사라졌다 해도 이제 우리와 함께다 앞으로 영원히 나의 친구들이여 나의 남작들이여 너희는 추방당한 날 받아주었다 마땅히 너희에게 뒤엉킨 해안의 전리품을 하사하마 가라 몰락자들을 혼돈의 도가니로 쳐넣어라 알겠습니다 아버지 자랑스럽겠어 리프 출신들의 여왕에 대한 사랑이 굳건하네 사랑은 덧없는 법 하지만 헌신 헌신 헌신은 영원하지 저들 중 그 누구도 너만큼의 헌신을 보여주진 못했단다 나의 동생아 내가 각성자를 믿어서만 너와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니? 함께라면 우리 동족에게 그들이 마땅히 맞이해야 할 운명을 선사할 수 있어 멀쩡 멀쩡 날 부러져 유황 아 모모 이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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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만나요. 해안을 수색해야 해요 중도 포기자의 우물에 있는 몰락자 야영지부터 지평선 끝에 각성자 감시탈까지 샅샅이 수색하세요 올드렌을 찾아야만 합니다 케이드의 암살차들이 뒤엉킨 해안 근처에 숨어있다고 아이코라가 그랬어요 딱히 중요하진 않지만 정보는 그것뿐이네요 수색을 시작하죠 올드렌과 몰락자물이 절대 숨을 수 없을 거예요 지평선 끝에 각성자 감시탈까지 지평선 끝에 각성자 감시탈까지 수상한 에너지 반응이 나타나서 화면으로 전송했어요 확인해보는 게 좋겠네요 나 참... 저건 뭔가 있어 보이네요 이건 무슨 밀수범이 쓰는 터널 같은데요 이건 무슨 밀수범이 쓰는 터널 같은데요 저건 이런 터널이 어떻게 생각나요 지평선 끝에 각성자 감시탈까지 지평선 끝에 각성자 감시탈까지 도망간다. 우리 죽여! 죽습니다. 우리 죽이다. 놈들이 이 서비터에서 에테르를 빨아들이고 있어요. 오염시키고 있다고요. 불로 없어서 이 서비터에서 아프게 만들기. 방법을 보여줄게. 저를ей. 그들이 더 쉽게工作. 불로. 야수. 나는 불을 하지 않게 된다. 하하 목표 1라운드 1-2-2-2-2-1 내 아리코노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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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알고 있으니 가려운 사람이 직접 가서 긁어 나중에 신세진가 잊지 말고 가을의 성립인가? 좋다. 좋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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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